네 안녕하십니까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이수림입니다 오늘 BH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아이폰 신제품 증산 계획 철회로 인해서 애플 밸류체인 주가 하락이 이어졌는데 동사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나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 2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 주가는 2023년 PER 기준으로 5.6배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추천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는 먼저 경쟁사의 FPCB 사업 철수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내 북미 고객사양 점유율이 80%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1조 1,511억 원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미 고객사 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과 삼성 디스플레이 내 동사의 점유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확실한 물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동사 FPCB는 절반 이상이 프리미엄 모델인 프로 시리즈 향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감소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프로 시리즈 판매 비중은 오히려 전작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전장 관련 매출액 2023년부터 연간 2,600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BMS 케이블용 FPCB가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대체 수요로 국내 배터리 3,4양으로 매출 발생할 예정이며 작년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부가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북미 고객사 IT 제품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OLED 신규 적용처 확대로 중장기 성장 동력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2024년 OLED 아이패드 2025년에는 OLED 맥북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고 2024년에 출시하게 되면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신규 적용처가 확대될 뿐 아니라 화면이 큰 IT 제품은 스마트폰 대비해서도 FPCB 적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ASP 증가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 1조 5,888억 원과 영업이익 1,557억 원으로 전년에 이은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전망하며 투자학연 바이 목표 주가 3만 8천 원을 제시드립니다 3분기 실적은 성수기 효과가 반영된 호실적이 기대되며 동사의 우우적인 환율 상황으로 4분기 추가적인 업사이드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